안녕하세요 휴어집니다 자 오늘은 바이디 스페이직 찾아왔습니다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바이디의 수학교실 저도 이거 결국엔 못 깨는데 이 게임에 초 초 초 초 이즈 버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저도 오늘은 이거면 깰 수 있겠죠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어우 바이디쌤 오랜만에 뵙네요 잘 계셨나요? 자 일단은 이즈모드라고 하니까 얼마나 쉬울지 한번 보자고요 자 0 더하기 0 오케이 다음 문제도 0 더하기 0이야? 와아아아 이거 문제를 틀릴 수가 없네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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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샤이니 워더 기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첫 번째는 그냥 무조건 다 맞출 수 있게 해줬고 두 번째부터는 아예 못 푸는 문제를 내놔서 어쩔 수 없이 틀리게 해놨었거든요 와아아아 그러네 이거 계속 0x0x0x0 이렇게 가나봐요 뿅 뿅 뿅 뿅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오우 하아이 잠깐 normal 아무도 없나… 와 학교 조용한 거 봐요 아무도 없어… 설마 그 줄넘기 소녀도 없나? 원래 제가 이쪽으로 좀 가자마omie 렛츠 플레이 렛츠 플레이 어게인 줄넣기 두고 오지게 쫓아왔었는데 와 학교 이렇게 평화로도 되는 겁니까? 아니 이건 뭐 교장선생님도 안 보이고 말이죠 자 잠깐만 그러면은 세번째 문제들도 무조건 다 맞출 수 있게 만들었네요 그럼 한번 일부러 틀려볼게요 선생님 이 문제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0 더하기 0은요 1이죠 어 선생님 화납니다 그러면 이제 쫓아오겠죠 어 이제 문제 툴내니까 교장선생님 소리가 들리네 선생님 있긴 있는거야 이거? 와 왜 이렇게 느려? 야 이거 쥐똥만큼 오는 거 보세요 뿅 뿅 이거 눈앞에 있어도 되겠다 널로닝이 나하 잠시만 씨씨씨 최선을 digital 아 잠깐만 교장사 Hertz 잡아가기는 하네 근데 갇혀서ock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전혀 무섭지가 않아 진짜 요렇게 나갈수도 있거든요 이게 문제 틀리면은 그 교장사olinensee나 나오나보네요 Let's play Let's play Let's play a game Let's play 어떤게 좀 그래 이렇게 평화로운 학교죠 수입비 어 수입선생님 또 오셨네요 수입수입수입수입 근데 오늘 놀토인가요? 아니 뭐 학교가 개교기념일인지 놀토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평화롭고 조용하네요 그전 학교는 너무 정신 나간 수준이었어요 자 문자 빨래 빨래 맞춰봅시다 와 너무 쉬워요 어 이 게임을 이렇게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여기서 한숨 자고 와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즐긴만큼 즐긴 것 같아요 아니 저 또 걸렸어요 근데 저 선생님 어디 계시지? 하이 언제 들어오시는거야 이거 아 이거 뭐 걸려도 여유 그 자체예요 사실 어? 수입선생이 지나갑니까? 꿀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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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맛 잠깐만 이거 타이밍이 좀 애매한데? 이거 나가다가 걸리는거 아닐까? 설마 이거 내가 걸려서 죽는다고? 잠깐만 으아아 왜요 또? 아아 진짜 도망쳐 도망쳐 좀 깨쓴다 crazy ㄲㅁㅅㅅㅅㅅㅅ 와 이거 계속 걸리면 99초까지 올라가는구나 가자 이제 진짜 깹니다 진짜 제가 발직 6시간 동안 그 개고생을 했는데도 못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깨볼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마지막 문제집까지 완료 좋아 자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어? 왜 북음이 안클어지? 원래 북음 안 나오나요? 어 시작됐다 그래 이거지 자 북음은 터질 것 같지만 긴장감은 하나도 없는 이 기적학습 상황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어딨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레스플레이 오지마라 레스플레이 어 북음 터질 것 같은데? 어 느낌 쎄하다 와 이거 나 북음도 끝까지 안 들어 봤었는데 와 끊임없이 올라가 오케이 이제 여기로 나가면 클리어 이게 그리고 문제를 한 번도 안틀리고 나가게 되면은 학교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봅시다 와 와 잠깐만 와 대박 진짜 바깥으로 나가지네? 어어 이 식당이 이렇게 컸었구나 뾱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제 여기 졸업하고 나가볼게요 아니 뭘 그렇게 애절한 눈빛으로 절 바라보세요 예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숙박을 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